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과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와 기업유치 가능성, 개발 용의성 등을 종합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명 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하고 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